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스윙할 때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공에 힘이 잘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평소에 힘이 강하고 또 그래서 공을 굉장히 세게 치는데 그런데 좀 거리는 생각보다 나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스윙을 할 때 힘을 잘못 쓰고 있어서 내가 쓰는 힘이 공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여성 아마추어분들 또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리가 안 나가겠지 하시는데 힘이 없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스윙을 한다면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현 아나운서 평소 힘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평소에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골프 스윙을 했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골프를 칠 때는 우리가 써야 하는 힘이 평소에 쓰는 힘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만 있다면 거리를 생각한 것보다 멀리 보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아마 정말 그냥 이렇게 툭 치는데 멀리 간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스윙의 모습을 많이 보지만 가장 먼저 어드레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드레스에서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어드레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 선수들의 여드레스를 보면 공통적으로 물론 그립은 조금 세게 잡거나 좀 살살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립을 잡고 이 팔과 어깨에는 힘이 좀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그립을 잡아보시고 이렇게 휘둘러 보시면 힘이 빠져 있다면 굉장히 클럽 패드가 잘 휘둘러져요. 그런데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잘 휘둘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깨와 힘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스윙을 할 때 힘이 잘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조금 이렇게 팔을 늘어뜨린다라는 생각으로 클럽이 없이 먼저 해보셔도 괜찮아요. 평소 어깨가 좀 잘 경직되고 올라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힘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팔을 좀 늘어뜨리듯이 한다면 그러면 어깨에 있던 힘이 약간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던 힘이 살짝 떨어진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사실 필드에 나가면 어드레스를 조금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하체로 조금 힘을 분산시켜 놓는다면 발바닥에 평소보다 조금 더 압력이 느껴질 거예요. 살짝 더 중심이 발바닥 쪽으로 간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버티는 힘이 필요해요. 무조건 몸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좋은 게 아니라 축이 좀 잡힌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하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발바닥 그리고 하체에는 중심이 꼭 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스윙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힘이 조금 더 잘 실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어드레스에서 팔을 좀 늘어뜨리면서 어깨와 팔에 힘을 좀 빼는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의 스윙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드레스부터 이렇게 같이 좀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